호빈아 나는 오줌아 나는 오줌아 나는 오줌아 허고가 안 돼 겨울팬들도 있고 겨울 한정팬들도 그래서 부엌이 밖에 뭔데 다이아본대 그래서 마이티들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입양할 세월에서 얼드잖아 근데 왜 얼든지 알아? 얼음 드래곤이라서 얼드야 가봅 이거 좋아줄게 할 수 있었어 네 얼음 무슨 소리를 위한 것이냐 모든 소리를 모두가 나한테 거래를 해가지고 나한테 주면 너무 큰 고사 잠그고 잠그고 엄청 많이 잠그고 그거를 가방에다가 오줌 오늘은 잠권맨지를 날리도록 하겠다 내일 얼음맨지를 얻어오게요 이번엔 7월에 사무소 왔어요 여기 여행 집으로 엄청 삼콤한 집으로 잠시로 해보실 천주 다리 천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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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물이 내려가 잖아 응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물이 내려가는 양을 조절하는 거야 기차도 가고 불 속에 연기도 나고 겨울스럽다 가보자 저기 다리로 가! 기다려! 언니 여기 엄청 무서운데야 어? 아빠 어디 갔어? 저기 저기 나 놀래키는 줄 알고 아니 이미 놀래키는 줄 알잖아 어? 무서워? 예은아 이런 거 안 무서워하잖아 오줌 빨리 주머니에 넣어 혹시 몰라? 엄마 근데 장식 같은 게 있어 무서워 아저씨 운전하느라 바쁘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대단한데? 야 여기 군빈이 있어 이게 쓰레기가 없어졌으니까 크레인으로 담아가래 여기에 모이는 걸 알고 이거를 설치한다고 아니면 모이게 여기를 구조를 한구나 아닐까? 수로를 만들면서 쓰레기를 모아서 건질 수 있게 아니면 멀게 응 섞이는 걸 알고 카메라를 엄청 안 놓고 이렇게 못하는 거 오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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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저걸 어떻게 다 뛰어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? 응. 진짜? 응.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열려? 너무 빨리 오면 배가 부딪히고 있어서? 응. 위험하니까 천천히 열리는 거 아닐까? 내가 물도 튀기니까? 응. 꽁 차있어. 배차도 지나가고 와주는 게 많네. 진짜 많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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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